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4월 CPU 가성 비교표입니다 근데 이 CPU 가성 비교표가 CPU 가격만 보고 따지는게 아니라 CPU와 쿨러, 메모리, 보드 가격까지 전부 포함해서 가격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근시일에 PC를 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 주의깊게 보시면 똑같은 예산으로 가장 가성비 좋은 PC를 꾸미실 수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집중해 봐주세요 일단 게임의 성능 기준으로 하이엔드 구간에 속하는 제품들끼리 뭉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단일코 가장 추천드릴만한 제품은 14700KF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얘 일단 멀티 성능 한번 볼게요 멀티 성능 자 인텔의 가장 좋은 i9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나옵니까 10% 조금 넘게 차이 나죠 한 14% 15% 정도 차이 나옵니다 맞죠? 얼마 차이 안나요 특히 여러분이 막상 작업을 돌려보면 대부분 작업은 1스레드에서 6스레드 정도 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격차보다 훨씬 적게 느껴져요 1, 2% 느껴질 거고요 올콜을 다 쓰는 작업을 한다 치더라도 렌더링 인코딩 실제는 모든 스레드를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케줄러가 i9 같은 경우에는 90 몇 %의 사용률이 나오고 i7 같은 경우에는 90% 후반대의 사용률이 나와요 i9은 90대 초반이고요 그래서 실제 작업은 10%에서 7% 정도 밖에 차이 안날 겁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CPU 가격에서 2, 30만원 차이 나오고 쿨러 가격에서도 또 한 20만원 차이를 감당해야 돼요 여기에 저렴한 3절 수능이 있으면 온도를 못 잡거든요 작업할 때 그래서 꽤 괜찮은 3절 수능이 쓰거나 아니면 420라디가 달려있는 제품을 펜갈이 해가면서 써야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상당하죠 보드도 비교적 더 좋은 품질 제품을 써야 돼요 전력소별이 더 높으니까요 얘네는 한 400W 인재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하시면 밑에 14700KF는 대부분 작업에서 300대 초중반에서 멈추거든요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CPU 가격 차이, 쿨러 가격 차이, 보드 가격 차이가 다 종합적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쿨러랑 보드, 약간 전력 제한 걸어서 성능을 떨어뜨리고 싼 거 치더라도 CPU 가격에서 이미 2, 30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가성비는 14700KF가 좋습니다 심지어 게임 성능은 거의 1, 2% 차이 정도로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와서도요 그리고 보통 이게 FHD가 아니라 4K 기준으로 여러분 돌리실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 차이도 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 여자는 작업을 하든 여러분 게이밍을 하든 이 i7 14700KF가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선택일 겁니다 물론 순수 게이밍을 본다면 7800XD가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쿨러에서 공랭을 쓸 수가 있고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더 낮은 소음을 보일 겁니다 보드 가격도 좀 더 저렴하고 전성비도 좋습니다 게이밍 기준은 당연히 14700KF보다 월등히 적은 소비량을 보이거든요 근데 CPU 가격 자체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총 구매 가격이 더 싸게 책정이 될 거고 게임 성능은 더 뛰어나게 유지를 해줍니다 물론 4K가서는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QHD나 FHD는 확실히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순수 게이밍 위주고 간단한 작업 여러분 리포트 작성한다든지 간단한 영상편지 취미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트룸 포토샵 이 정도 하는 거는 충분히 7800XD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용 용도 가정용도의 작업 플러스 게이밍 용도가 주가 된다 그럴 때는 7800XD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7950XD는 비싸서 일단 제어하겠지만 가성비 제품이 아니에요 작업까지 하고 게임을 한다면 이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일단 가성비가 넘어가고 지금 와서는 7900XD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게이밍 성능이 14700KF랑 비교적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게임마다 업체로 뛰치라고 합니다 해상도마다 업체로 뛰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업 성능이 14700KF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보시면 쿨러를 공랭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보드도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전력의 작업을 그리 빡사지 않은 작업을 위주로 하면서 게이밍 성능도 잡고 싶다 싶으면 7900XD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14700KF가 일단은 조금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니까 멀티 성능에서 그래서 이걸 우선 추천드리고 공랭 가고 싶은 분들은 7900XD도 한번 보시라 정도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i9은 일단 다 새끼는 게 맞습니다 지금 i7하고 보시면 게이밍 성능 차이도 거의 없고 작업 성능 차이도 거의 없는데 비용적으로는 크게 비싸니까요 cpu 가격만 봐도 거의 30만원 비싸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볼 필요 없어요 i9은 전세대 그러면 i7 어떤데요 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 전세대 i7은 조금 애매한 게 일단 얘도 작업 성능이 한 15% 정도 차이 납니다 아까 전에 위에는 15% 차이인데 별 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밑에 15% 차이는 큰가요? 뭐 똑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문제는 가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가격이 똑같은데 15% 낮은 성능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게이밍 성능 1% 2% 떨어지는 건 감수할 이유가 뭐 있어요 가격이 똑같은데요 그게 당연히 현세대 i7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쭉 다 제거하다 보면 결국 여기서 추천할 만한 제품은 요렇게 4개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녹색을 칠해야 되는 이 세 제품이 더 추천할 만한 제품이겠죠 순수 게이밍 유지에 가깝다면 7800cd 그리고 나는 다용도로 pc를 쓴다 작업도 하면서 게이밍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14700kf나 14700f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 드리겠는데요 14700f는 부스트 컬러가 조금 낮으니까 공랭 써도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꾸 공랭을 집어넣으시는데 안 됩니다 얘도 전력소비 300k가 가까이 가깝습니다 공랭은 200k가 넘어가는 전력소비를 커버를 못해요 써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 공랭이 아니라 순행으로 가셔야 돼요 순행 중에 추천 제품은 밑에 보시면 있어요 뭘 추천 안 돼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요 항목이 있으니까 표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쓰시면은 작업과 게이밍에서 문제없이 양쪽 다 통일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게임밖에 안 하는데 공랭 써도 되잖아요 하시는데 게임밖에 안 해도 공랭 썼을 때 케이스 좋은 거 안 쓰시면은 90도 넘게 올라가고요 제가 해봤습니다 영상도 있어요 이미 그 게임밖에 안 하면은 이거 왜 갑니까 그럼 7800cd 가면 되지 이게 더 나은데요 게임의 성능 보세요 게임의 성능 가성비는 단독 1위입니다 그러니 이거 가면서 공랭 간다는 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i7 간다는 것 자체가 작업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거고 그럴 때 공랭은 커버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마무리 지울게요 하이엔드 구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5800cd는 현 시점에서는 단종이기 때문에 거의 두 달 동안 물건이 안 들었어요 품절이긴 한데 언젠간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두 달 안 들었으면 단종에 가까운 쇼트입니다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기존 보드 있는 분들한테나 추천했죠 그래서 하이엔드 구간은 이 세 제품 이제는 퍼포먼스 볼게요 퍼포먼스에서는 전세대 하이엔드 제품이나 현세대 i5 상위 제품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전세대 하이엔드는 사면 호구에요 구매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대 하이엔드 지금 14600k한테도 이긴다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게이밍 성능 비슷하고 멀티 성능도 생각보다 얼마 차이 안 나요 아이 그래도 멀티 성능 조금 더 좋은데요 하면은 혹시 위에 i7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가 멀티 성능이 좋아 봤자 얼마 좋습니까 게임도 안 되죠 그 뿐만 아니라 라이젠 지금 3D 제품은 아닌 제품들 그냥 X 붙은 제품들 얘네들 가격 보면은 형편없죠 얘네들 가격은 40만원에서 50만원 80만원인데 지금 i7하고 비교했을 때 게이밍 성능이 이기기를 하나 멀티 성능이 이기기를 하나 멀티 성능은 그래 소폭 이기는 790X가 있긴 한데 이거 80만원 주고 살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거 쓸 바에는 그냥 i7 쓰는 게 좋죠 특수한 용도가 안 이상 790X 쓰기도 애매하고 5700XD는 그나마 지금 30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으니 기존에 B50 보드와 X550 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게임명도를 얻게 되기에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거든요 쿨러도 적게 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고 보시면은 메모리 가격도 이제 D4라서 싸고요 보드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얘 전력소비량이 백악대 내외라서 비싸지 않은 거 써도 괜찮거든요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나머지는 그냥 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쭉 전세대 다 넘어가고 7900은 여러분 SFF 짤 때 있죠 저전력으로 짜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쿨러를 낮은 거 써야 될 때 노 프로필 쿨러 그럴 때는 한번 가볼 만합니다 좀 비싸더라도 얘는 충분한 보드나 쿨러에 저렴한 가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그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14600KF가 가장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CPU가기 일단 여러분이 벌크로 가져가면은 40만원 안하고요 정품 가져가면 40만원에서 42,3만원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카드가냐 현금가냐 격차가 있긴 한데 원래 카드가 현금가냐 따로 팔면 안 되죠 안 된대 여튼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시면 일단 공략할 수 있는 인텔의 마지노선 CPU예요 공략할 수 있고 그리고 보드도 20만원 B760 얼어스 엘리트나 박격포 정도면 충분히 쓸 만한 제품이고요 온도가 약간 높다 하더라도 공략 가서 언더보팅 할 수 있는 보드거든요 걔네들이 그 정도 가시면은 준수한 멀티 성능 준수한 게임 성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지어 싱글 성능도 꽤 빠릿한 펜에 속해서 여러분 주식 같은 거 주식 단타 같은 거 칠 때도 괜찮습니다 코인 단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다행들어 쓸 때 전세대에 비교해서는 분명한 이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바로 전세대 13600KF랑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성능이 비슷한데 약간 더 좋죠 그리고 가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갈 바에는 만원밖에 차이 안되면 14600KF 가는 게 맞겠죠 이거 가는 게 맞을 거고요 전세대 i7하고 비교해도 밀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게임 성능도 좋죠 멀티 성능도 좋죠 싱글성능도 좋죠 어느 항목이 다 좋은데 얘네들 지금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이거 갈 이유가 없죠 왜요 얘네들 가시면은 전성비가 더 구리고 쿨러에서 돈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별 이점이 없거든요 별 이점이 없으니 굳이 여기 라인업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에 금전 라인업은 14600KF가 다 씹어먹어요 사실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7600KF하고 7500F가 워낙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지금 얘는 지금 6등인데 실 가성비는 얘가 잘 봐봐요 AMD제품 있죠 AMD제품 7500F 7600KF 7600KF 얘가 1,2,3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4등,5등은 뭔가요 14500KF 13500KF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성비 3등은 얘라고 보면 되겠죠 14600KF입니다 왜 이거 1,2,3등은 겹치는 놈들이잖아요 겹치는 놈들이고 겹치는 라인업에서는 그냥 제일 가성비 좋은게 어떤게 맞습니다 똑같은 라이젠5잖아요 같은 7000KF 이럴때는 얘들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성능이 그냥 확실하게 싼 놈 가는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7500F 가거나 그것보다 좀 좋은거 원하시면 14,600KF 가는게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거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거에요 어 저번 때는 7600KF 왜 이번 때는 7500KF 라고 하실텐데 저번 때는 7500F에 물건이 워낙 부족해서 둘이 가격차이가 7000KF 밖에 안났습니다 7000KF 밖에 안나면 당연히 7600KF가 맞겠죠 그래도 성능이 조금 더 좋고 내장 그래픽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2만원 정도 벌어지면 내장 그래픽 값어치가 제가 보기에는 저 내장 그래픽은 따로 활용한 연도가 없고 그냥 화면 표시기 정도거든요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고장났을 때 그냥 잠시 확인하는 용도 밖에 안되요 다른 가속 기능 이런거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의 값어치를 주기 어렵고 만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처럼 2만원 이상 차이 날 때는 그냥 7500KF 쓰는게 맞고 만원 격차 정도로 줄어들면 7600KF 쓰는게 맞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달은 7500KF를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난 내장 그래픽이 있는게 좀 덜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7600KF 하셔야 될거 같아요 둘이 가성비는 거의 흡사하거든요 얼마 차이 안나요 얼마 차이 안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확실하게 나은거 쓰고 싶다면 14600KF 가세요 아니 밑에 i5 중급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요 이 i5 중급이 7500하고 비교해도 게임성능이 이긴다는 장난을 못하는 제품인데 가격이 월등히 비싸거든요 물론 멀티성능이 더 좋긴 합니다만 멀티성능도 따지고 보면은 그 위급인 14600KF랑 비교했을때 확실하게 좀 처지죠 그리고 둘이 보시면은 가격이 얼마 차이 안나요 14600KF나 14500이나 기껏해봤자 5만원 6만원 차이거든요 쿨러 등급이나 보호등급은 거의 비슷한거 가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게임성능 확실하게 좋은 게임성능 10%은 웃을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4K나 QHD 간다쳐도 5% 4% 차이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12세대 기반이거든요 12세대 기반인 말만 14500 13500 이거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걸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좀 저렴한거 원하시면 7500 쓰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14500의 경우 게이밍 용도가 주가 아니고 멀티성능이 중요하고 저는 영상편집을 한다던지 뭐 렌더링을 돌리는데 적당히 가성비 제품 고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이거 멀티성능 가성비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딱 새 제품 추천드릴게요 나머지 금전 안에는 분명히 지는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게이밍 가성비 7500F 다용도로 좀 쓰겠다 아니면 게이밍에서도 좀 더 성능을 잡고 싶다 램오브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애들은 14600KF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게임을 거의 안 즐기고 작은 용도로 멋있는 성능 괜찮은 가성비 제품 원한다 14500 가시면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퍼포먼스 그렇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은 늘 똑같은데 그냥 5601등이에요 얘가 지금 13만원이라서 여기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가 어떻게 비빌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보시면 멀티 성능 종합 가성비도 등수가 높은데다가 게이밍 가성비도 등수가 높아요 전체 제품으로 재고 봐도 등수가 높습니다 압도적일이에요 전체 제품에서 1등 11등 4등입니다 전체 제품이 100여종이 되는데 거기서 거기서 1등 다 한거죠 물론 절대적인 성능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7500하고만 당장 비교해봐도 게이밍 성능이 4070ti 쓰면 10% 정도 나고 4090 쓰면 20% 정도 날 수 있는데 당연히 돈 있으면 7500 가득이 좋겠죠 좋은데 100만원짜리 PC 그러니까 4060ti나 4060 이런거 넣고 쓴다고 하면 게이밍 성능이 크게 안쳐지거든요 크게 안쳐져요 8% 정도 차이 나오는데 크게 안쳐지니까 그냥 돈을 아끼는게 이득일수도 있겠죠 돈 아끼고 그래픽카드를 60에서 60테로 가는게 이득일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100만원 정도 PC 90만원 정도 PC 110만원 정도 PC 이런 분들은 5600이 가장 가성규종인 게이밍 CPU가 될거고요 나머지 돈은 SSD 용량이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한단계 올리는 투자하시면 좋을겁니다 거기서 돈 조금 더 투자될 수 있다면 지금 12400F도 괜찮은거 같아요 물론 이거 정품은 지금 가격이 애매한데 요거 벌크 가시면은 확실하게 저렴하게 가실수 있거든요 12400F 벌크도 한번 볼만한거 같습니다 볼만한거 같고 물론 따지고 보면 가성비는 5600한테 집니다 요 둘중에 선택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AMD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5600 AMD에 거부감이 좀 있다 나는 인텔가 50도 하신분은 12400F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CPU는 사실 AMD 간다고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픽카드하고 다릅니다 다만 오래 굳혀져온 게이밍은 인텔이 좋다는 착각때문에 여전히 인텔 선호하시는 분들이 쓰니까 제가 12400F를 추천한거에요 솔직히 그냥 저는 5600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12400F 살 돈이면 따지고 보면 7500F하고 얼마 차이 안나요 맞죠 7500F 실 구매가 저거랑 CPU에서 5만원 차이 나오고 RAM에서 3만원 차이 나오거든요 보드 가격은 똑같고 7만원 정도 더 투자하는데 PC 가격이 140 이쯤 되면 7만원 더 투자하는게 그리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5%에 따지면 5% 정도니까요 더 투자해서 7500F 가는게 확실하게 나은 게이밍 성능과 그리고 조금 더 빠릿한 싱글 성능 약간 더 나은 멀티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이밍 성능이 크게 차이나지 뭐 다른 부분은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게이밍 성능은 무시할 수 없죠 지금 딱 봐도 네 7만원 이 정도 가보치 가볼만한 것 같아요 가볼만한 것 같고 또 5600F에서 이거 넘어가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드에서 6만원 RAM에서 3만원 벌써 여기서 9만원이고 CPU에서 8만원이라서 15만원이 더 들어가야되요 15만원 17만원 사이가 더 들어갑니다 보드 쌍가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래픽카드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두 단계가 넘어 뛸 수도 있으니까 5600F에서 7500F가 아니라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두 개 선택하시거나 돈 좀 더 주고 이거 가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중간 라인은 왜 설명 안한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7500F가 여기 라인을 싹 다 압살해서 그래요 일단 게이밍은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7500F를 이긴 놈이 없고 싱글 성능도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확연하게 이긴 놈이 없어요 조금 더 나은 놈이 있긴 한데 별 차이 안나니까 무시하면 될 것 같고 멀티 성능은 이긴 놈이 있지만 그 멀티 성능을 이긴 놈들 보면 게임의 성능이 처참하거나 가격이 처참합니다 멀티 성능을 이겼는데 60만원이죠 또 멀티 성능을 이긴 놈 얘는요 50만원이죠 또 멀티 성능을 확연하게 이긴 놈 어딨죠 확연하게 이긴다고 하는 놈은 거의 없죠 그나마 14400F가 멀티 성능이 좀 더 좋긴 한데 얘는 30만원입니다 멀티 성능이 좋은 만큼 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증가하는 느낌이죠 게임의 성능은 더 처지고 지금 12... 13세대 14세대 다 포함해서 i5 중급 핫급은 7500F의 가성비를 넘어설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여기 라인은 그냥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시면 될 거에요 특히 12세대 i5나 i7 혹은 i9을 뭐 중고로 사면 가성비 있지 않나요? 라고 떠드시는 분이 가끔 보이는데 댓글로 아니에요 이거 중고로 20만원 주고 산다 쳐도 보드하고 쿨러는 싸게 못 가져가고 근데 그렇게 싸게 샀다 쳐도 7500F한테 게이밍 이긴다는 소리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돈은 더 투자하고 전성비 떨어지고 게이밍은 별 차이 없고 이러면 갈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7500F 신품 사는 게 오히려 12세대 중고 사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인스트림도 딱 세 제품 추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7500F가 메인스트림이 있어야 됩니다 워낙 게이밍 성능이 괜찮아가지고 퍼포먼스에 집어넣지 아 이쪽은 엔트리랑 로우엔드 엔트리 로우엔드는 답이 없어요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여기에 12100이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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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한 제품인데 이 12100이 5600하고 실 구매가격이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5600 따지고 보면 쿨러를 추가 안 해도 되긴 됩니다 소음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얘네 구매가격이 얼마 차이 납니까 만원 차이 나 만원 차이 나잖아 나 쿨러 안 산다 치면 5600에 만원 차이 납니다 만원 차이 나는데 뭐 게이밍 성능 따지고 보면 5600이 당연히 더 좋고 멀리 성능은 5600 단계도 좋고 신경 성능만 12100이 좀 더 빠릿한데 이거는 빠릿함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약간 더 빠릿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굳이 이걸 갈 이유가 없죠 얘는 4코고 얘는 6코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사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5600 까기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12100은 그냥 넘기셔야 될 거 같아요 근데 그 12100 까고 있는데 나머지 보면 12100보다 못하거든요 가성비가 너무 구리거나 12100에 비교해서 아니면 애초에 게이밍 성능이 12100한테 짓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녹색 칠해놓은 애들은 APU라서 내장 그래픽이 필요한 사업용도 쓸 때 꽤나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녹색 칠해둔 거고 이 제품은 빼고 나면은 그래 12100 내가 롤 밖에 안한다 그러면 갈 수 있다 뭐 오버워치랑 롤 정도 밖에 안한다면 갈 만합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그거 아닌 이상은 갈리고 없는 거 같아요 엔티 로우엔드는 전멸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번 달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최소 조합으로 권장할 만한 보드라든지 아니면 쿨러라든지 램은 뭘 썼는지 이런 것들 여기에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구매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물론 이거보다는 월계균적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여튼 자 이번 달도 여러분한테 괜찮은 제품도 잘 골라서 설명 드린 것 같아요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월계균적 일주일 안으로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웬만하면 이번 주말 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월계균입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25 지민 남편 이런 기술